지난 4월 15일부터 넉 달간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평행천을 달리던 조합과 시공단이 모든 쟁점사항에 합의하며 극적 타결을 이뤄냈는데요. 내년 1월 일반 분양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석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단이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넉 달간 멈췄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과 시공단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1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사무실에서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서울시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 공사 재개 등 8개의 쟁점사항에 합의했습니다. 또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상가 분쟁과 관련해서도 극적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조합 집행부는 오는 15일까지 현 상가 대표단체와 상가 건설사업관리회사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가 대표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고 해지된 건설사업관리회사의 계약서를 원상회복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23일 만기가 도려하는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도 6개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의 사업위 대출기간 연장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시공단은 지난 9일 대주단의 대출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루어 대주단이 대출기간 연장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 셈입니다. 6개월 연장 결정으로 내년 2월로 만기가 변경되면 조합은 총 1만 2,032가구 중 4,786가구에 달하는 일반 분량 물량의 계약금 등으로 사업비 대출 7천억 원을 변제할 전망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단과의 합의로 올해 11월 공사 재개 내년 1월 일반 분양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통을 겪던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이 공사 재개 소식을 알린 가운데 분양을 기다리던 대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